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저희 체크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연준을 압박을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최소한 50pp 정도는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연준에서 안에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연준 의원들 중에서 조건을 겁니다. 조건. 이게 참 특이한 케이스죠. 이태까지 연준은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과 상당히 분리되어 있던 연준이 정치권을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대응을 못합니다. 왜? 정부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지금 연준이 조건을 내서 온 건 뭐냐면 이태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동결해놓고 상황을 보겠다 정도였죠. 그런데 찰스 에반스 아마 유명하죠. 연준의 세 번째 정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그다음 찰스 에반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찰스 에반스가 이 세 명 중에서도 가장 오래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GDP 성장률이 1.5%, 인플레이션이 1.5%. 그러니까 뭐냐면 인플레이션, 금리를 계속 낮췄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두 개였거든요. 그런데 실업률은 낮아졌죠. 인플레이션도 거의 2% 근접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1.5% 밑으로 가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죠.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태까지는 어떤 아웃라인이 없었던 미국의 연준의 행보가 이번에는 그게 완전히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1.5% 가게 되면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사면 초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1.5% 대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 어떻게 보면 미국 트럼프나 펜스 부통령이나 레디커들러가 제시한 거에 대한 반발심을 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 아니면 못해. 그러니까 이해해줘. 이거를 또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게 핵심 키포인트죠. 그게 물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의 차트상으로는 저스트하게 갖다 놨습니다. 슈팅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추세선 제가 다 그거 놨거든요. 여기까지가 일단 마무리 국면이었다고 보고 있고 슈팅하면 이 정도 남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월봉에서는 추가로 갈 공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헤드 앤 숄더라는 존재가 된다면 딱 거의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번 주에는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되죠. 왜냐하면 월봉까지 완성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요. 또 주봉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이제 도래를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이 정말 필요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헤드 앤 숄더 완성형이 정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조금 피곤해질 수 있고요. 만약 돌파가 된다면 추세선, 이 연장선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이 굉장히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후행 스팸도 딱 세 번째 고점까지 왔어요. 이 추세선을 그어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한번 그어드려 볼게요. 일반적으로 시장이 아주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장이지만 이걸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연장선과 이 연장선이 맞이하는 공간이 이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최대치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 얘기는 거의 다 온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기술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후행 스팸 상으로는 거의 다 온 상황. 그래야 이게 돌파가 됐을 때 알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 추세선 상으로도 연장 공간. 똑같은 자리입니다. 이런 경우 드물죠. 이럴 경우에는 강력 저항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시장 대응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삼성전자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삼성전자가 4만 8천 원. 지금 4만 5천 5백 원이었고요. 지난번 이 고점. 이 자리가 4만 7천 6백 원.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4만 8천을 못 넘었는데요. 이 때. 이 때가 언제냐면 작년 8월에도요. 4만 8천 4백 50 원이 최고가였습니다. 4만 8천을 못 줄은 게 벌써 언제냐면 10개월 됐죠.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못 뚫을까 해야 된 겁니다. 왜 못 뚫을까. 이거는 거래량이, 물량이 늘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액면 분할을 50분의 1로 했죠. 그러면서 개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거에 액면 분할을 하면 삼성전자는 대박이다 그랬어요. 누구나 살 수 있고 정말 많이 갈 거다. 그래서 액면 분할이 된다고 할 때 아이비 쪽에서 10억, 20억씩 들어간 정도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냥 쭉 빠져버립니다. 쭉 빠져가지고 이 밑에 3만 8천 원까지 밀려버리죠. 그러니까 투자들이 이제 겁을 먹은 겁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이 왜 못 갈까. 다시 4만 8천 원대에 올라오니까 다시 밀립니다. 이게 뭐냐면 매물, 그 당시 물렸던 매물이 막 추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최소한 여기서 추려됐던 기간이 거의 8개월, 9개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봉이니까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8, 9개월 이상의 모습을 가진 주봉입니다, 주봉. 그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돌파하는 부분이 아주 의미가 깊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개인들 물량을 상당히 받아낸 거, 외국인 들어온 거. 두 번째로 뭐냐면 국내 시장에 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든다라는 부분이죠.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4만 8천 원의 돌파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돌파가 안 된다면 다른 종목에서 올라오는 다른 종목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소한 빠지지 않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주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주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삼성전자가 4만 8천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캔들이. 이 정도까지 하면 적어도 한 10주 정도는 더 횡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격이 나오죠. 물론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일목으로 보는 관점이고 누군가 추포가 달라들면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 과거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정말 오랜 기간 주가를 못 갔습니다. 그러고는 안 되면 오랜 기간 후에 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거의 한 8배가 많은 삼성전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거일까?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개미들이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전에 나가는 본전만 더 나가겠다는 생각의 물량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자리는 만만치 않은 공간에 접어든 것은 사실일 거라는 생각하여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가를 더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는요. 제가 계속 아마 여러분들 말씀 중에 문제예요. 얘기한 것 중에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빛 차익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주가가 빠질 때는 이 프로그램 매수가 싹 돌별을 하는데 그게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벌써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차익에서도 280억이 나오고 빛 차익에서도 160억이 나옵니다. 차익은 기관 물량이고요. 빛 차익은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 차익이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뭐냐면 주가 상승할 때 가장 힘을 많이 썼던 게 외국인의 현물 순수 매수보다는 이 빛 차익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빛 차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 매수가 어디 갔을까요? 어느 종목에. 아까 두 번째 삼성 종류와 같은 종목에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빛 차익을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48000은 지금 거기서 밀렸던 그 자리에서 프로그램 매도를 온다면 역시 삼성전자를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정말 문제가 돼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이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하는지 그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오랜 기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소지를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국내 장 코스피를 좀 볼까요? 코스피를 보시면 은봉이 4개자 나옵니다. 여기서 고점에서 한 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3개가 나왔습니다. 쓰리카우즈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봉이 3개가 나오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양봉이 터져야 됩니다. 양봉. 아주 큰 양봉. 그 양봉이 제일 컸던 거에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들어와야 추세 상승이 다시 나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쓰리카우즈는 하방 압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 오늘 최소한 양봉이 지난번 은봉의 3분의 2 정도까지 잡아주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나와야만이 다시 추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00은 무너지지 않아야지만 가장 좋다. 왜냐하면 21선이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돼야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의 인사이트로 저희 준비한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언급이 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채팅창에서도 활발하게 토론 중이신데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두고 계시네요. 오늘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장 마감까지 활기차게 대응하시고 내일 또 새로운 전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